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노래교실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. 우리 노래교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금을 지켜주십시오. 그럼 지금도 애 키우기 힘든데 보육료 지원까지 더 어려워지는 거네요.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세금 지킬 수 있을 거예요.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게 세금 꼭 지켜주세요.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. 법인지방소득세라든지 시군조정교보금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. 하지만 우리 모두 세금을 내는 시민이에요. 그 세금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 마음은 같지 않을까요? 지역에 맞는 청년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세금 꼭 지켜야 합니다.